안녕하세요. 한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하식스입니다. 5월 첫째 주 1효하식스 시작하겠습니다. 제70차 취업데이원 총회에서 지부주최 보수교육 이수 점수를 4점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인천, 경남, 부산 등 5개 지부가 제출한 지부 보수교육 의무 이수 4점의 건이 대의원 167명 중 13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부산지부 한상욱 지부장은 회비 성실납부 회원과 권리정지 회원의 구분 없이 모두 강의에 등록해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경남지부도 지부를 통한 일정 점수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취업이 정책제한기획단을 운영합니다. 취업은 정기이사회를 통해 기획단장의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을, 부단장의 김성균 부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기획단은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파트별로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8월 초까지 책자 제작을 마친 뒤 이 회장이 대선 출마 후보군에게 정책제한서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회원들의 살림살이가 걸린 숙가협상을 앞두고 취업 전현직 보험 드림팀이 뭉쳤습니다. 숙가협상준비위원회가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준비위는 거시경제지표 변동률 추이, 의료물가계산 구성지수 변동률 등을 공유하며 건보공단과의 숙가협상에 대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취업 마경화 부회장은 숙가협상단을 꾸리기에 앞서 철저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이 치과종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상훈 회장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정책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중 일정기간 기본교육 후에 의과, 치과분야 등으로 진로를 나눠 해당 분야 교육을 집중 이수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중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구영 병원장은 팬데믹 시대 국가중앙치과병원의 책무에 대해 고민하던 중 ESG 경영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에서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는 ESG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영 철학입니다. 요양병원 개설 주체에 치과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치협은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TF위원장은 김홍석 부회장, 간사는 김용식 치무이사가 맡았으며, 김성훈 보험이사, 전양현 수련고시이사, 황혜경 문화복지이사, 박지훈 서울대 치과병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